인천시청역 인근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가 진행됩니다. 공사 구간은 인천시청역에서 문화예술회관역 사이 727m입니다. 현재 사용 중인 상수도관은 내구 연한이 15년 이상 지나 배관 부식 등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. 시는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이나 휴일에만 공사를 진행하고 평일에는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 다만 공사 중 지역에 따라 적수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어 사전 안내에 따라 수돗물을 잘 배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